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생활에서 쏙쏙 활용되는 가운데 공공 업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공무원들이 민원 답변을 하거나 대외 문서 작성 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AI 행정지원 서비스입니다. 언론사에 보낼 인삿말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에 포부부터 준비 과정을 담은 문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SKT, LG 등 국내 기업과 행정업무 특화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AI가 법령과 지침 정보를 검색해 민원 업무를 위한 기초 답변 자료를 뽑거나 각종 연설문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행안부가 배포한 AI 행정지원 서비스 관련 보도자료 역시 AI가 초안을 썼습니다.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다 학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00% 완벽한 수준으로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초안을 우선 받아본 후에 그 그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내년 일부 업무에서 AI 서비스가 시범 활용될 예정인데, 검토해야 할 단계들이 많은 만큼 정식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추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웹오피스 서비스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업무 시스템에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